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. 인사혁신철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,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.